베리굿 예쁘죠? 안녕하세요 인사를 다같이 한번 많은 분들이 모셨습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인사드리겠습니다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베리굿 지금 저라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라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포토촬영을 진행을 하실 것 같아서 멤버 한번한번부터 차례대로 포토타임을 진행하겠구요 처음에는 베리굿의 리더 태아씨부터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태아씨 운동화를 신어도 이렇게 이쁩니다 짠 우리 베리굿의 태아 네 예쁘죠? 첫 정규앨범 우리 어머나 세상에 네 예쁘죠? 상큼합니다 네 자 이어서 조현씨 포토타임 받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우 정말 글라머러스한 몸에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아우 상큼한 과즙미가 펑펑 네 아 비율이 정말 운동화를 신어도 대단 어머 네 세상에나 아니 표시가 엄청 터져요 고맙습니다 서유씨 네 서유씨의 포토타임 아우 오늘 정말 짧은 청치마를 예쁘게 소화합니다 네 어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네 아 나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아우 정말 준비성 철저한 베리굿의 쇼케이스 포토타임 네 아우 빨간머리의 우리 서유씨 자 이어서 다혜씨의 포토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껏 또 멤버들의 개성이 드러나죠 네 어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쇼케이스에 저희가 뭔가 힘들어 부리는게 아닐까 네 그리고 어머 지금 어머 애교까지 네 아 정말 타임 미소에 눈이 녹을 정도입니다 자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오른쪽 네네 자 왼쪽도 좀 봐올게요 네 그럼요 네 마음껏 얘기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왼쪽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영씨 네 우리 멤버 세영의 네 화이팅 오는 아 정말 약간 이렇게 뭐랄까 풍격있는 느낌이 있어요 세영씨에게는 네 뭔가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어디 이렇게 송단동에서 본 듯한 아주 풍격있는 미모 네 아 지금 저희가 자꾸 히트를 띄고 있네요 자 오른쪽과 왼쪽도 함께 다 네 네 네 어우 늘씬합니다 아주 네 자 세영씨 고맙습니다 이어서 콧당한 코와 고은씨 네 네 네 흑발의 미냥 우리 고은씨 네 네 일단 중간부터 중간 네 중간 네 왼쪽 네 부위 하트와 부위로 마구 날려주고요 오른쪽 네 오른쪽도 네 어 귀여움 섹시함 뭐 갖추지 않는게 없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모든 멤버가 함께하는 자리에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의상을 입고 오늘의 주인공 베리 굿 자 다같이 포즈를 한번 중간부터 추할게요 네 최대한 택트하게 붙어서 최대한 붙을 수 있을 만큼 네 괜찮습니까 택 네 자 중간부터 중간 네 중간 네 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 왼쪽 아 네 귀엽고 상큼한 미소 네 자 오른쪽도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네 오른쪽 약간 섹시한 느낌 되나요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 오우 섹시한 느낌 네 오른쪽에는 네 섹시한 느낌 드렸네요 오늘 다 드립니다 오늘 네네 드렸어요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쇼케이스의 시작을 포토타임과 함께 가져봤습니다 혹시 또 원하시는